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공법 중 좀 중요성을 갖고 있는 주택법을 보려고 합니다 주택법이 우리 기본서 543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자 이 주택법은 우리 부동산 공법 40문항 중 7문제가 출제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전략적으로 이 주택법을 좀 집중 공략하셔서 내용이 약간 적습니다 그래서 또 내용은 좀 쉬워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 법을 좀 파가지고 7문제 중 최소 5문제 이상 마치도록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만 공부하면 바로 점수로 연결을 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택법을 좀 관심께 정리를 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자 544주로 가겠는데요 이 주택법은 바로 먼저 총칙에서 용의 정의가 나와요 용의 정의 용의 정의가 나옵니다 이 용의 정의에서 함제가 꼭 나온다 생각하시면서 용의 정의를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주택법은 이 법의 적용 대상권이 주택인데 이 주택을 건설하여 그걸 공급할 때 적용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리고 공급한 후 그 주택 바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주택의 리모델링 권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이 주택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이 법의 적용 대상 물건이 주택인데요 이 주택을 바로 구분할 때 크게 두 가위로 구분하게 돼요 단독주택하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이 단독주택은 이렇게 한 동, 두 동 그래 이걸 한 집, 두 집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 법서는 호란 말 써요 이렇게 한 집, 두 집 이걸 호란 말 씁니다 그래서 이 단독주택을 한두 채 건설하여 공급할 때 주택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단독주택은 최하가 바로 30호 이상 공동주택은요 최하가 30세대 이상 그리고 이러한 주택을 건설해 나가고자 땅을 밀는데 그걸 대질합니다 대지 조성사업을 하게 됐대요 1만용트 이상 이렇게 대규모로 주택 건설사업을 한다 대규모로 대지 조성사업을 한다 그럴 때 그 규모는 단독은 30호 이상 공동은 30세 이상 대지 조성사업은 1만용트 이상 이렇게 대규모로 주택 건설사업과 그리고 그에 따른 대지 조성사업을 해서 바로 이 주택을 건설해가지고 주택이 없는 우리 국민들에게 공급을 할 때 적용하자 그래서 대규모로 주택 건설 공급을 통하여 국민의 주관정을 통하고 국민의 주거 수준을 향상해 바로 이바지하도록 하자 해서 이 주택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시장이라는 것은 아파트면 아파트 이런 주택에 대한 수요가 폭증해서 그에 따른 공급이 부족하여서 바로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발생하여 바로 주택가격이 폭탄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더 마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더 마하고 주택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 주택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바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 기본서 544쪽을 보겠는데요 544쪽 보면 총치 밑에 목적이 나와 있죠 주택법의 재정 목적 그 재정 목적을 한번 같이 보죠 그거 보면 주택의 건설 공급 그리고 주택시장에 관한 관리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국민의 주관념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만들었다라고 선하고 있죠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2절 용어의 뜻이 나오죠 이 용어의 뜻은 매년 한 문제 이상이 나오니까 집중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 주택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담갔다 해가지고요 주택의 뜻을 먼저 밝히고 있죠 이 법의 적용 대상 물건인 주택이 무엇이냐 이때 주택할 때 주자 앞에는 이래 숨어있어요 한 개의 주택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것도 몇 번 출제가 됐으니까 그걸 잘 새겨두셔야 돼요 한 개의 주택이란 그 말입니다 세대의 구성원이 그러면 한 세대의 구성원이죠 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으로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마지막에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주택이라고 하는 거 건축이 되고 건설됐대요 그 밑바닥 이걸 부속된 토지를 합니다 이 부속된 토지가 없다면 주택이라고 하는 이 건축물은 탄생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부속된 토지도 주택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속된 토지도 주택의 개념에 포함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요 이 부속된 토지는 주택의 개념에서 죄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속된 토지가 없다면 주택의 건축물은 탄생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부속된 토지도 주택의 개념에 포함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택이란 그 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된 건축으로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바로 주택인데 반드시 뭐까지 포함한다 그 부속된 토지까지 주택의 개념에 포함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러한 주택법상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위로 구분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뭐과 무엇으로 구분되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바로 단독주택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자 그것도 봐도 근데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복합주택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복합주택이라는 것은 없다 두 가위로 구분된다 그래 주택법을 공부하심에 있어서 주택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바로 단독주택 아니면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그래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택이라고 하는 건축물 속에 소유권이 한 개만 인정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택이라는 건축물 하나 있는데요 이 안에 구조적으로 구분해가지고요 이렇게 구분된기 인정하여 구분소유권이 두 개 이상 인정이 되고 있는 그런 주택인 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하죠 자 그래 주택은 그게 단독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우리가 건축법을 공부할 때 건축물 용도 분류를 건축법 시행연통에서 공부했는데요 그때 건축법의 적용대생 건축물 용도라고 하는 것 건축물 용도란 건축물 종류를 유산구조 이용 목적 형태별로 묶고 분류한 것을 말하는 바 그러한 건축물 용도는 29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바로 건축법 규정상 단독주택이 4개 있고요 공동택이 4개 있다 제1종 근린생활설 그 다음에 제2종 근린생활설 문화민 집회설에 쫙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야영장시설까지 거기에 건축법을 적용하는 건축물은 그렇게 엄청 많은데 그런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법은 바로 주택이라고 하는 건축물에 한해서만 특정해서 적용되는 그런 특별법이다 그 건축법의 적용대생 물건인 건축물 건축물 중에는 바로 단독주택인 건축물이 4가지 있었죠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우택, 그 다음에 공간이 있었고 공동택도 4가지 있었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중주택, 기숙사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한 건 중에서도 딱 바로 이 주택법의 적용대생 물건은 주택으로서 바로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 단독도 건축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4가지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3가지로 줄어듭니다 여기 공동택도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4가지가 아니라 바로 3가지로 줄어들어요 뭐가 빠지냐? 단독택은 공간이 빠지고요 공간 공간은 공무원에게 임기 동안 바로 국가 지방차천체에서 관사용으로 주는 거죠 바로 그래서 공직자에게 주는 그런 단독택이기 때문에 이건 일반 국민에게 대규모로 건설, 공급하여 국민의 주관정을 도모한다든가 국민의 주구 수준의 향상에 이발이할 수 있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택법상 단독주택에서는 죄한다 단독택 아니다 단독택은 여기서는 그냥 단독주택 주택법상 단독택은 그냥 단독택 하나 그 다음에 다중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이렇게 3가지를 의미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알아주시고 공간은 아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 다음에 기숙사까지를 건축법령에서는 공동택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주택법으로 넘어서는 기숙사는 공동택이 아니다 바로 아파트, 연립주택, 그 다음에 다세택 이 3가지만 공동주택이다 무슨 법에서요? 주택법에서 기숙사는 공동택에 속하지 않고 제한다 이것도 중요해요 기숙사가 무엇이냐? 바로 학교 내 학생을 수용해서 공장 내 종업을 수용해서 기거하면서 잠을 닫으러 하는 건축물이죠 그래서 잠잘속, 잠자다 숙이죠 그리고 기거하다 그런 건물을 기숙사라 하기 때문에 이 기숙사라고 하는 것은 대금으로 건설을 공급해가지고 우리 국민의 주택 없는 국민의 그걸 공급하여 국민의 주관용을 도마할 수 있는 것이냐? 바로 이것은 그런 용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주택법상 주택의 범위에서는 취한다 이렇게 알으십시오 주택 아니다, 주택법상 주택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주택법상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로 구분한다 단독,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세 가지가 있다 그냥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우택 있다 공동주택 종료 3가 있다, 아파트 10택, 5택 주택 그 뜻들은 바로 정의는 건축법 시행에서 공부했던 것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응이 5144페이지 밑에 가로 2번 나있죠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되고요 이때 동그란 1번, 단독주택의 뜻은 참고로 보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545페이지 심화해가지고 주택법상 단독주택을 종료는 세 가지 있다 건축법 시행에서 공부했던 단독주택, 다중택, 다가우택 세 가지를 주택법상에서는 단독주택이라 하기 때문에 공간은 아니다 꼭 아시고 2번, 공동주택 뜻은 참고로 보시고 밑에 심화가 중요하니까 주택법령상 주택법상 공동주택 종료는 세 개 있다 바로 건축법 시행에 있다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래서 기숙사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다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반 이 주택법상에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주택을 공부했죠 주택법상 준주택이 나오는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받으세요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뜻이 나옵니다 준주택이란 주택이 아닌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걸 주택에라고 표현하고 있죠 주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택에의 건축물 그 말은 이 주택,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 시설이 바로 준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 주택의 건축물으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그런 것들을 준주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 준주택에서 정리할 것은 바로 그 종류를 알아주셔야 돼요 시험권으로서 네 가지로 앞쪽에서 정리하고요 우리가 건축법 시행에서 공부했던 바로 이것들이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으로 나옵니다 뭐냐 암기할 때 다기노호 이렇게 먼저 암기를 하세요 그래 다가 뭐냐 그러면 건축법 시행에서 공부했던 다중생활설 그 다음에 기숙사 그래 이 기숙사는 이와 같이 준주택으로 등장하지 주택은 아니라는 것 주택법상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그 다음에 오피스텔 그래서 다기노호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이 다중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축법 시행에서 그 다중생활시설로 사용되게 되는 그 바닥면 작기가 500저금틀 기준에서 바로 미만이다 그러면 그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공부를 했던 것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 규모가 이상이다 그러면 숙박시설로 공부를 했던 것인데 이 숙박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이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이든 주택법으로 넘어서는 이것이 준주택으로 바로 규정이 돼 있다 그래서 준주택은 네 가지가 있다 다기노호 이렇게 좀 암기를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이제 가로 4번으로 들어가겠는데 자금에 따른 구분해가지고요 민용주택하고 국민주택이 나오죠 자 이 동그라미 1번 그리고 2번 바로 민용주택의 뜻을 보면 간단합니다 민용주택 자 이 주택법상 민용주택하고요 국민주택 자 자 국민주택 먼저 이 민용주택이 무엇이냐 과거에 출제가 되길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용주택이란 민간건세법체가 건설 공부하는 주택을 만든다 이렇게 나왔는데 말도 안 돼 그게 뭐라고 돼 있는가 봅시다 민용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한주택을 만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민용주택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국민주택을 제한주택이 이게 뜻이에요 그래서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민용주택이에요 그러면 민용주택의 뜻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려면 국민주택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 이것이 아니면 다 민용주택이니까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민용주택이니까요 자 다시 한번 민용주택이 뭐냐 그러면 국민주택을 제한주택 즉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민용주택이다 이게 뜻이에요 국민주택을 제한 주택 이거 간단하죠 국민주택을 제한 주택이 민용주택이다 이것이 자 국민주택이다라고 그 뜻이 나오는데요 보죠 국민주택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써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만 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그것까지를 꼭 붙여야 국민주택이 되는 거예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그걸 꼭 강조해서 표시해 놓으세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다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가 뭐냐 니은에 있죠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용도로만 쓰는 쓰이는 면적 이걸 주거전용이라고 하는데 주거전용면적이 1호 1호는 뭐예요 단독태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1세당 공동용태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 1호 1세당 85정도 이하인 주택만 한다 그렇죠 근데 가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한 도시적이 아닌 읍 또는 면허적은 1호 1호가 단독택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또는 1세당 공동택이죠 1호 1세당 주거전용면적이 얼마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로 보는가 100정도 이하 이 의미를 잘 정리를 해두셔야 국민주택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국민주택 이 국민주택 뜻은 아주 중요하니까 잘 정리되시고 이해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545표에 보면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주택 박스 안에 1번과 2번 주택이 있죠 바로 1번 끝으로 보면 주택 2번 끝으로 보면 주택이 있어요 그런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국가지방자찬체 한국토요동사 그리고 지방사가 건설하는 주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주택을 하여서 다 공택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이렇게 되어 있고 2번 국가지방자찬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건설동을 하면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국민주택이 무엇이냐 그러면 자 첫째 둘째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주택이란 국가가 지방자찬체가 국가에서 만든 공사가 한국토지주통사입니다 한국토지주통사 지방자찬체가 만든 공사가 지방공사입니다 자 그래 이게 다 공적주치죠 국가 지방자찬체 한국토요동사 지방공사 이 한국토요동사 지방공사를 그냥 공짜 따서 공사니까 그래서 국지공이죠 국지공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할 때 공짜 따서 국지공이 이런 공공사업체 4명 중 어느 하나가 건설한 주택입니다 건설한 주택이에요 가서 보니까 주택은 주택법이에요 주택은 주택법상 둘 중에 하나죠 단독 아니면 공동 이렇게 그런 주택이에요 주택 그런 주택인데 주택에 가서 보니까 단독주택으로 만들어졌어 공동특으로 만들어졌어 그때 단독특은 1호당 공동특이 1세대당 이렇게 표현하죠 1세대당 바로 규모의 제한을 받아요 국민주택이 되려면 규모의 제한을 받아요 그 규모는 얼마 이하되냐 국민주택 규모 이하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이게 국민택이다 이렇게 되어있죠 국민택 규모 이하가 뭐냐 자 국민택 규모 이하라는 것은 이렇게 전국토가 있다 여기가 수도권이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2인천왕식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을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 약간 넘습니다만 그 인구 중 절반 이상 여기서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죠 밀집적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바로 이 국민주택 규모의 이하의 주택이라고 해서는 1호 여기다 단독특을 건설했던 또 공동특을 건설했던 단독특 1호당 공동특 1세당 주거 전염민족이 85종도 이하이 돼요 그게 국민택 규모 이하가 됩니다 수도권에서 무조건 국민택 규모 이하라고 하는 것은 85종도 이하되고 비수도권 중 바로 도시역 있죠 영도 지역이 도시역이 있고 관리 지역이 있고 농림 지역이 있고 자연 보호 지역인데 이 도시역이 인구와 밀집해 있는 지역이 지정됩니다 그래서 도시역에서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1호 1세당 주거 전염민족이 85종도 이하인 주택을 말해요 그리고 수도권 다니고 비수도권 중 도시관이 저기 읍면직이 있다 읍면직이 있다 여기는 땅값하고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여기서는 금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 얼마냐 백종태 이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런 주택이어야 금택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지방자찬체가 한국토요동구사가 지방구사가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그럼 틀리고 그네들이 건설한 주택 중에서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만을 말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라는 것은 그 주택이 수도권에서 건설된 주택일 때는 단독택이 됐든 공동택이든 1월 1세당 주거 전면적이 얼마 이하 된다 85점 이하 되고 비수도권 중 도시역에서도 85점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하고 비수도권 중 도시가 아닌 읍면에서는 최대 얼마까지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보는가 100점부터 이하까지를 말한다 여기까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해를 얼마나 하셨나 이 수도권에 있는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에 있는 땅을 확보해가지고 국가가 지방자찬체가 그리고 한국도정사 지방사 주택을 건설했습니다 건설했는데 단독택 단독택 세 가지가 나오고 공농택 세 가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런 유형으로 건설했는데 그 규모가 바로 100점부터 있다 그러면 굼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수도권에서는 100점부터 짜리는 주거전용 1호 1세당 주거전용 100점부터 짜리는 굼택이 될 수가 없어요 85점부터 초과하면 민영주택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그 국가 지자체 한국도정사 지방사 건설했 그런 단독주택인 공동주택이든 1호 1세당 주거전용 주거전용 얼마 이하일 때만 국민주택으로 보는가 85점부터 이하 이렇게 그걸 초과하면 민영주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또 국가 지방자체체 한국도정사 지방구사가 바로 이 비수도권 중 용도직이 도시역이다 도시역에서 건설했다 건설한 주택이 단독주택 3가지가 나올 수 있고 공동주택 3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들이 바로 주거전용 1호 1세당 85점부터 이하면 굼택 85점부터 초과하면 민영주택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방 국가 지자체 한국도정사 지방구사가 바로 비수도권 중 도시가 아닌 저 읍면적이 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건설했는데 1호 1세당 주거전 면적이 100점부터 까지 됐다 100점부터 이하로 만들었다 그러면 굼택 100점부터 초과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민영주택이 된다 이렇게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굼택이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돈 이걸 재정이라고 그래요 지방자체단체가 가지고 있는 돈 이걸 재정합니다 이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재정을 빌린단 말이에요 돈을 빌린단 말이죠 그걸 지원받았어요 또 정부에서 정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자금이 있어요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자금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자금을 지원받았어요 국가 지자체의 재정이라든가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자금을 지원받아가지고 건설을 하든 이것은 또 계량을 하든 건설한 주택이든 계량하는 주택이든 그 주택이 이렇게 가서 단독토록 공동토록 탄생됐다 1호 1세당 1세당 주거전면적이 얼마에 하면 굼택이 되냐 굼택규모 이하인 주택이야 국민주택이 된다 여기까지를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는 걸로 믿고 그 넘하죠 이제 금방 했던 내용이 시험에 또 나오니까 이미 여러 번 나온 바 있지만 또 나오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파트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546쪽을 보시면 이 저검련의 1호 1세당 주거전면적 85점트 이하 100점트 이하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때 주거전염면적은 어떻게 산재하냐 그것이 단독주택이다 그것이 공동주택이다라고 할 때 그 주거전염면적 바로 주거공간으로서는 전적인 공간을 주거전염면적이라 하는데 주거전염면적은 다음과 같이 산재한다 박스에 들어가서 1번 이 단독주택인 건축물의 경우는 단독주택은 그 단독주택인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지하실 본건무가 분리된 창고차고 화장실 면적을 제한 면적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그 본건축물으로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두 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면적은 제외를 해준다 무엇을 계산할 때 주거전염면적 계산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주거전염면적을 1호당 단독주택의 1호당 주거전염면적은 뭐 85종부터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런 주거전염면적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산냐 그 단독주택인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그 단독주택 내의 지하실이 있다면 지하실 면적은 제 그리고 본 단독주택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창고, 차고, 화장실 건축물이다 그것의 면적은 제 이렇게 근데 이 단독주택에 이렇게 단독주택이 있다 이게 지하층이다 지하층 여기 단독주택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에 바닥면적이 있고요 이렇게 지하층이 있고 지상층이 있다 단독주택인데 이때 지하실에 공간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그러면 지하실의 이 바닥면적은 단독주택 주거전염면적 계산할 때 지하입니다 그런데 이 단독주택인 건축물에 지하실이 있다 지하실이 있는데 이게 거실 용도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 거실 거실 용도로 쓰고 있는 지하실의 바닥면적이 있다면 그것은 단독주택 주거전염면적 계산할 때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두셔야 되겠네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단독주택이 이렇게 있다 단독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 내부에 내부에 화장실이 있다 그러면 그건 바닥면적에 해당하니까 주거전염면적이 포함됩니다 본건물 내에 있는 것 본건축물 내에 있는 것은 주거전염면적에 포함되지만 본건물과 단독주택인 본건물이 있다 본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그런 창고, 차고, 화장실이 있다면 이것은 주거전면적 계산할 때 제어를 해준다 이렇게 2번 공동태계고는 어떻게 계산하냐 공동태계는 예벽 여러분이 공동태계인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러면 예벽이 쫙 있죠 이렇게 이 예벽 두껍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벽 이 예벽이 이렇게 두껍게 이게 예벽이 한 100cm를 합시다 그래 100cm인데 예벽 두께가 예벽이 차지하고 있는 그 공간은 공용면제 로 보기 때문에 바로 주거전염면적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전염면적이 그래서 공동태계 각 세대당 주거전염면적은 이 예벽이 있잖아요 예벽이 이것이다 그러면 예벽에 예벽을 기준해서 이 안에 있는 선을 내부선 여기에 있는 선을 바깥선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한다면 이걸 중심선이라 하는데 예벽을 중심선이라 하는데 중심선이라 하는데 이때 여러분이 이 101동 101호를 분양하다보면 여러분 가족이 누구의 간서를 받지 않고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의 면적을 주거전염면적을 합니다 공동태계에 있어서는 그때 이 부분 이 부분만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동주택의 1세당 주거전염면적은 이 예벽의 내부선을 기준해서 주거전염면적을 계산한다는 것 예벽의 중심선 아니다 예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싼 부분은 수평테미로 산정한 것이 아니고 내부선이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법상 건축면적은 건축으로 예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싼 부분은 수평테미로 산정한다 그랬죠 또 건축법상 바닷면적은 각층 기둥이라든가 벽이라든가 이런 구획이 되어 있는 공간이 되면 그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싼 부분은 수평테미로 산정한다 이런 걸 했어요 그런데 이 주택법상 공동태계 1세대당 주거전면적을 기사할 때는 예벽의 중심선이 아니고 예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리고 두 세대 이상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공동태계에서는 공용면적을 합니다 이 공용면적은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제외한다 복도라든가 계단 이런 것들이 그에 해당하죠 그래서 2번 보면 이 공동태의 경우 그 1세당 주거전면적은 예벽의 내부선 그것도 체크하고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한다 다만 두 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공용면적을 하는데요 이런 공용면적은 주거전염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제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있죠 자 그리고 예벽에 차지하고 있는 그 면적을 예벽 면적이라는데 예벽 면적도 공용면적에 해당하니까 주거전염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 공용면적이라는 것은 복도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 계단 현관 이런 것들이 다 공용면적에 해당해요 지하층 관리사무소 이런 것들이 다 공용면적이기 때문에 공동태의 주거전면적에 계산할 때는 그런 것들은 취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 다음 이제 기능에 따른 분류가 나오죠 구분이 나오죠 뭐 임대주택 토지 임대부 분양택 이것은 잠시 또 우리가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